애플사의 비접촉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내년 초 대형 유통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어제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융감독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호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문제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수준입니다.